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. 이번 여름휴가 어디까지 가보셨어요? 이 유행어 혹시 기억하시나요? 대한항공 CF에서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로 굉장히 유행했던 카피죠? 그런 대한항공의 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앱을 이용하시면 대한항공의 운항 스케줄과 운임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데요. 지금 당장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잔여 좌석 조회가 바로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. 물론 운임까지 같이 나오고요. 그리고 이 모든 스케줄을 마이페이지에 저장해 놓으시면 나중에 확인하실 때도 편리하게 보실 수 있고요. 하지만 이 모든 기본 기능을 제쳐두고 가장 많이 이용할 것 같은 메뉴는 사운드 투어인데요. 이 사운드 투어에서는 해외에 곳곳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줍니다. 아직까지는 독일, 오스트리아, 체코, 그리고 헝가리 이 네 나라의 영상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. 추후에 보강이 될 것 같아요. 이 영상들을 보시면 굉장히 친절한 여성분이 2분 정도의 안내를 해주세요. 아름다운 영상과 그리고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이곳에 가실 분들이나 가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 지식 답사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한항공 이용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앱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앱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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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